오늘의 주제는 공장을 배로 배달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5월자 기사인데요. 베트남의 모듈 제작사에서 4천 톤이 넘는 규모의 플랜트 공장을 제작하여 배에 실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텍사스로 갔다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공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4천 톤이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게 태평양을 건넌 거죠? 네. 베트남에서 미국까지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이는 것 같이 미리 만들어진 모듈 공장을 천천히 설치 장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네요. 저게 네모난 게 네, 지금 보시는 모듈 하나의 무게가 1,700톤 규모로 모듈 전용 운송 장비에 실어서 이동하고 설치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저것도 그럼 배에서 하여튼 실어 가지고 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과 같이 다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움직여 설치하는 기술이 바로 모듈러 공법입니다. 모듈러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 모듈형 가구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하드웨어로 교체 가능한 모듈형 휴대폰. 최근엔 모듈러 공법으로 아파트를 레고처럼 쌓아 올려서 수십 시간 만에 완공했다는 사례도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 공법이 뭔지는 대략 설명이 되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좀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모듈러 공법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김대리님이 플랜트 쪽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을 제작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인건비가 비싼 곳은 미국 현지에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국가에서 모듈을 제작해서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전체 공사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는 날씨. 예를 들어 플랜트 공장이 많은 사우디 아라비아는 매우 더워서 공사 인부들이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 야외 작업도 기온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모듈 제작소는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비교적 더 좋은 날씨에 제작이 가능하고 실내 제작 공간을 활용하면 혹독한 날씨로부터 자유롭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굳이 더운 데에서 공사를 할 필요 없게끔 하는 것 같네요. 네네. 세 번째는 작업 효율입니다. 모듈 제작소의 업무는 공장의 생산 라인과 같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높은 작업 효율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과 비교를 하면 작업자의 이동 동선이 길고 위험한 높이에서의 고소작업 등으로 인해 안전과 능률에서 불리한 점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작업자가 생산 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숙련도와도 직결되어서 높은 품질 확보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품질 관리인데요. 숙련된 작업자로부터의 높은 품질 확보뿐 아니라 드넓은 현장에서 이곳저곳 동시다발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은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반해 모듈 제작사는 지정된 공간과 생산 라인에서 만들다 보니 놓치는 곳 없이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공사 기간인데요. 기존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굳히고 이것저것 설치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일들을 모듈 제작사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에 모듈 제작소에서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병행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공장주 입장에서 금전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듈러 공법을 통한 획기적인 공사기간 단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 제작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스케줄만 잘 짜면 쭉 줄어들 수가 있죠. 쭉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플랜트 공장을 모듈화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계획, 상세 설계, 제작, 운송, 그리고 설치까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모듈화 계획작입니다. 모듈 제작사에서 출발해서 공사 현장까지 운반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넓은 도로가 있는지, 또 고가 도로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얼마나 큰 모듈을 운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온 운송 가능한 모듈 사이즈를 기준으로 모듈화 대상 구조물을 선택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듈이 지나가려면 저런 고가 도로에도 걸리면 안 되고 신호등에도 걸리면 안 되는데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사이즈를 딱 적당하게끔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모듈화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설치 계획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이 플랜트 공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배치도입니다. 빨간색 박스들은 모듈을 실은 운송 장비가 이동될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잡한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모듈을 운반하고 설치하려면 사전에 어디로 진입해서 어떻게 회전하고 또 크레인을 활용한다면 어디에 크레인을 위치할 것인지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필수적인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조물의 시공 순서까지 뒤로 밀더라도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모듈화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는 상세한 설계 컨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듈 구조물은 일반 구조물과 다르게 특이한 설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운송 환경에 대한 고려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바람이나 지진 또 구조물에 올라탄 하중 정도를 고려하고 설계를 하지만 모듈 구조물은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해상에서의 앞뒤, 좌우, 또 상하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육소 운송 수단에서의 가속이나 충격을 받는 경우까지도 추가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튼튼하게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도 구조 해석을 통한 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보다 더 고려할 게 많겠네요. 배에 실은 거니까 배에 탓을 하여튼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림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인가 보죠? 저게 지금 해상운송 파고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자료인데 태평양을 건너게 될 때 파고가 높겠죠. 국내에서 연안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럴 때 배의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좀 보여준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런 해석을 통해 구조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설치 계획에서도 상세한 설계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기존 같았으면 다 이어져 있을 배관들이나 구조물이 모듈화 과정에서 잘라진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라진 녀석들을 도로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배관들이 오차 없이 제작되어 서로 잘 맞물리게 설치되는 모습입니다. 정밀한 제작으로 오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제작되는 장소와 설치되는 장소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배관의 열 팽창은 과한 경우는 수십 미리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단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도 모듈을 제작을 하는데 더운 국가잖아요. 더운 국가에는 더운 국가로 갈 때 온도에 의한 열 팽창이 적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또 배관뿐 아니라 구조물 자체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중요한 설계 포인트인데요. 유압 장치나 또는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서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하는 경우는 많게는 100개가 넘는 볼트를 볼트 구멍에 동시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시공 관리와 까다로운 설치 조건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볼트 대신 용접을 통한 설치 방법도 검토될 수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 엔지니어와 시공 컨셉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단계는 모듈 제작입니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뭔가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교체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모듈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오차 없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배관이나 철골의 이은 부분은 3D 스캐너 또는 광파기라는 측정기계로 제작이 오차 없이 이루어졌는지 정도 관리를 반드시 수행을 하고 시공 오차가 발생이 됐다면 미리 수정을 해서 모듈이 현장에 도착해서는 한 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광파기가 뭐죠? 광파기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기계인데 저게 광파를 쏴서 반사파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저거는 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거라서 하나하나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고 3D 스캐너는 저렇게 좀 더 스마트하죠. 한 번에 읽어버리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정된 제작 일정대로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의 조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만들어서 현장에 약속한 시간에 운송하여 설치한다는 그 계획에 차질이 없으려면 모듈 제작소로 가야 되는 장치나 배관, 또 철골 등의 자재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제작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공사 현장으로 보낼 재료와 모듈 제작소로 보낼 재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조달 문제로 인한 스케줄 지연을 방지해야 됩니다. 4단계는 운송입니다. 모듈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모듈은 보통 해상과 육상을 걸쳐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해상 운송 중에는 높은 파도에 배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배에 실은 구조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에 고정하기 위한 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리라 함은 배에 고정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가능한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하나의 배에 가급적 많은 모듈을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빽빽하게 테트리스처럼 배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육상 운송 중에는 운송 경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계획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도로나 신호등 또 도로폭등으로 모듈의 크기가 제한될 수 있어서 현장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말고도 멀리 돌아가서라도 더 나은 운송 조건을 분석하고 때로는 방해물을 임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그 비용을 찾아내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요. 모듈을 운송하기 전에 미리 사전 답사를 다 끝내서 운송에 제한이 없을 거를 확인을 했는데 막상 운송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답사 이후에 나무가 엄청 빠르게 자라가지고 모듈이 지나가야 되는 길을 나뭇가지들이 다 막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이게 싱가폴 국가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빨리 자라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때 또 급하게 다시 나뭇가지를 좀 가지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나무 자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플랜트 모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모듈 구조물이 육상 운송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SPMT라는 운송수단인데요. 모듈을 운송하기 위해 SPMT를 지금 사진 보시면 굉장히 긴데 이거를 필요한 길이만큼 연결해서 확장하고 끝에다가 이제 파워팩이라는 동력을 공급해주는 유닛을 설치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사람이 타는 곳이 없잖아요. 컨트롤러로 별도 조작하고 유압 방식으로 기본 세팅된 높이에서 약 30cm 정도 위 또는 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SPMT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운송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플랜트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플랜트 공장을 실어 나를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송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설치입니다. 현장에 들어온 모듈 구조물은 앞서 소개한 SPMT로 정밀하게 조작해서 동서남북 자리를 잡고 유압으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SPMT를 활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비용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SPMT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또 크레인을 활용한 설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쌓아 올리면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모듈과 모듈 사이에 배관끼리 이음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진처럼 빈 공간이 거의 없게끔 정밀하게 가공한 후에 한 번에 용접하는 방식이 요즘은 주로 사용되지만 배관이 미리미터 단위까지도 한 대로 제작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변화에 대한 열 팽창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적정 길이만큼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고 현장에서 별도의 파이프를 빈 공간 사이에 끼워넣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보통 섞어서 쓰죠. 지금까지 계획, 상세 설계, 제작, 운송 그리고 설치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품질, 공기 단축, 고객의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가치가 왜 요즘 모듈러 공법이 핫한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디엘의 모듈러 기술이 독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리님 앞으로도 프렌트 모듈계의 1인자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